미국 현지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정리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은 오하이우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제1시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지금 가장 들떠있는 주제죠.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플로리다주 연방법안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려줬고요. 그러면서 TSA는 비행기 등 교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리오프닝주들 동반으로 강세를 나타내줬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버스나 비행기 등의 대중유통 이용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을 하려고 했었죠. 이런 시도를 미국 정부의 시도를 결정은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수 지역인 플로리다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으로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연방법원의 결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판결을 마치 기다린 것처럼 TSA라고 하죠. 미국 교통안전청에서도 대중유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발표를 했고 또 정부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이나이리드 항공 또는 여러 항공사들도 마스크 착용을 종료한다고 공지하면서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맞기기로 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 쪽, 여객 쪽 뿐만 아니라 육상교통 쪽에서도 우버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이번 주부터 속속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종료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일상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 자체가 올 초 오미크론의 변이가 크게 줄어든과 동시에 이미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백신도 다 맞았고 이미 코로나도 한 번 정도는 다 걸려졌는데 굳이 불편하게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과 인식의 차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또는 종료에 대한 어떤 연방법원의 판결은 리오프닝에 대한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 또 투자자들 또 많은 국민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소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리오프닝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커머스를 비롯한 온라인 시장은 이제 벌써 그 타격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실적을 통해서도 지금 바로 확인이 됐죠. 그런가 하면 오프라인 위주의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리오프닝에 따른 어떤 수해 업종과 피해 업종을 좀 나눠서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업종별로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하기 앞서서는 일단 지금 현재의 소비 패턴에 대한 파운데이션이 어떤가 함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다음 달 5월이면 여행업계를 비롯한 여러 관련 업종들이 본격적인 성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많은 여행지들과 관광산업 쪽에서도 오미크론으로 인한 타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큰 기대를 갖고 여행 시즌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의 결정이 여행 산업의 중심에 있는 플로이다 지역의 연방본에서 나왔다는 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변이 없다면 또 큰 견수들이 시장 또는 사회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북미주의 거점을 두고 있는 여행사들 또는 항공사들의 2,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될 정도로 많은 붐윙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활동이 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오프라인 쪽의 매장들이 여행들이 몰리고 또 해당 지역 중심으로 리테일 쪽에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년에 걸쳐서 바뀐 소비자들 미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비 패턴이 현저하게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 등의 온라인 서비스 분야는 그렇지만 소비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에 비해서 배송 속도나 또는 환불 과정 등등 여러 이런 구매 과정이 매우 간소화되었고 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의 문제로 인해서 기존 오프라인 시장의 어떤 소비의 선택의 폭이 매우 또 상대적으로 좁아졌기 때문에 아마 2020년도 성수기는 예년과 또 다르게 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아직 존재하고 있는 변수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정확한 예측은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긍정적인 확신을 받게 되는 것은 작년 성수기 못지않게 올 여름에도 여행산업 또 항공산업 쪽에 어떤 눈에 띌 만한 그 관목할 만한 성장과 확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유럽 내 수요가 급증했다라는 이유로 어제 회장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장에서는 10% 이상 폭락하는 흐름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언제까지 이런 변동성이 이어질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미국의 천연가스의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또 이렇게 급락하는 것은 또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인 침공 이후에 유럽의 비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구매하기 위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또 기록적인 어떤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미국산 천연가스가 사실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022년도 초에 35, 37%에서 연말,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는 60% 이상 이미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올 1월만 보더라도 미국이 수출한 전체 천연가스의 3분의 2 이상이 유럽 쪽으로 집중되어서 수출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미국이 사실 호주나 또는 카타르처럼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출국과 더불어서 최대 수출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천연가스가 유럽 수출의 증거와 더불어서 또 상대적으로 다른 또 하나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추운 날씨, 미국의 어떤 북미주 특히 추운 날씨도 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있는 오하이오드 중북 동부 지역에는 어제 오늘 영하에 가까운 온도를 기억하면서 눈발까지 이렇게 날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크나이나의 사태와 또 유럽 쪽으로 인해서 유럽 쪽의 수출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유 양이 줄어들었고 또 날씨로 인해서 국내 수요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천연가스의 가격이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앞으로의 어떤 수출량 또는 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가격 상승세 또는 하락세가 급락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주택시장 분위기도 살펴볼까 합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모기지 금리 역시도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택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도 몇 개월째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레나나 톨브라더스 같은 대형 주택건설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어떻게 투자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는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시면요. 주택시장은 참 어수선한 아마 어쩌면 가장 어수선한 시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택 쪽과 건설 쪽에 지난 2년 동안 계속되어 왔었던 건축 자재 상승 또 부족 현상 요즘엔 시멘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는 보여주가 있는데 이런 주택 공급의 부족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모기지 금리의 인상 압박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3대 악재가 주택시장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건설 시장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 또는 2% 초반대의 모기지 금융 상품들을 제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5%대의 모기지 이사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금리 인상이 정말 가파르게 매우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어수선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 또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구매 의지 또는 투자 계획이라고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기지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공급의 문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과 또 당분간 계속 진행될 신규 주택시장의 어떤 공급 문제 쇼리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 경기의 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의 어떤 성수기로 간주가 되는 이번 2, 4분기에 전년 대비 부동산 경기 지표들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서 흐름을 파악하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표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박사님과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경제의 다양한 이슈들 박사님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오하율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제시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